롯데타워 단련한 방탄은 수엉의 노래입니다. 개인전의 소스가 6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투 센스 한 번 쳐볼래?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나라라 슈퍼모드! 추가! 자기 공룡 두 링.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아냐 호비.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카페텀 표처리. 캐치 유 캐치 유 캐치 미! 하나 둘 셋! 도전! 오우. 소리가 찰지다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될지. 정말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될지. 깜짝 깜짝이야.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할아버지. 지금 모르는 중이야.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내 남은 사랑이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은 어떻게 해? 아니 그건 꿈을 가야 믿을 수 없어. 내 얼굴을 사랑했는다.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랑을 위해 렛츠고! 후! 나 버릇 던다 그려가 공간이 쌓아라 쌓아라 쌓아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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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정골 시도 모르겠는데. 하하. 헌호. 렛츠고! 춥다. 춥다. 이민. 하하. 하하.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곰옷이 하하. 검정곰옷이 하하. 할아버지 하하. 할아버지 하하. 모르고 좋아하는 거야. 할머니가 안 좋아. 앉아. 어디 도망가노?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를. 진짜 어렵다. 나의 나보다 은은한 이야기 나의 나보다 은은한 이야기 나의 나보다 우리 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그치고. 지내셨던 추억의 검정곰옷이 순서의 이야기 안 나네. 힌트 한번 쓸까요? 단체나 쓰자.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다 순서 바꾸기 다 나오실 수도 있어. 아미 보라에 걸렸다. 보라지 보라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사실 정국아 네가 나가봐. 그래 네가 나가라. 아니야 이미 뽑았어. 야 자리 바꾸기 다 하면 진짜 부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정국아 다시 나가. 진짜 아니야? 아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내가 뽑았잖아.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니야 아니야. 해봐 해봐 해봐. 아 진짜 자리 바꾸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한국 다시 듣기.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 꼬무신 한번 해. 그래 검정 꼬무신. Let's get it 검정 꼬무신. 내 거 좀 같이 들어줘. 어 내가 들어줄게. 같이 들어줄게. 나도 내 거 모르는데 야 내 거 좀 외우지. 너 검정 꼬무신 막 진짜. 내가 외워볼게요. 그래 검정 꼬무신. 그래 검정 꼬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에. 검정 꼬무신. 엄마 아빠. 그 고래 적신 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꼬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꼬무신. 지금 다시 새벽에 보면. 엄마 아빠. 검정 꼬무신. 엄마 아빠. 아님. 어릴 적들. 이제는 지나버린. 꿈 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와우와우와우 요! 진짜 명동 맞은 거 같아요 아니야, 진짜 요! 오,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야라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내기 꿈같은 애기 검정 검우신이 오지야맞이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야맞이 아니,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 지난 시절이야 형, 허름하고 못생기네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검우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허름하고 못생긴 검정 검우신 헐렁하고 아, 헐렁하고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이거 약간 그 검정 검우신이 한 다음에 쩔어 춤추면 엄청 잘 맞았다 오케이, 그럼 바로 쩔어다 오케이, 그거 끝나면 쩔어한다 1, 2, 1, 2, 3, 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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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검우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검우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검우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검우신 딱해 아니,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돈 신돈 어릴 적 신돈 헐렁하고 자, 다시 가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뭐야, 나 지난, 지난, 지난 지난, 지난, 지난 어디 갔어요? 아니야 와, 쟤만 통과하면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뭔데 왜 도전해? 진짜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어?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어? 일단 맞아 어릴 적 신돈 어릴 적 신돈 아니야? 어릴 때 신돈 아니야? 엄마, 아빠 가, 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아, 맞나, 이건가 보다 가가 있네 아빠가 어릴 적 신돈 Let's go 하나, 둘, 셋 도전 야, 태형아, 너 키도 마이너스 되고 있다 조심해 태형아, 우리 네명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어? 아닌가? 엄마, 엄마 들을 아니야? 일단 맞아 아빠, 돈 돈 엄마, 아빠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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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하나 둘 destroy 도 impressive properties Great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식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식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식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뭐하냐? 아 얘 검정고무식을 못하냐 바로 나와야지 정답은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바로 도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거녀고무식 거녀고무식 야 왔다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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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호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왕왕왕왕왕 왔다 어떡하냐 호 호 오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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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일지 몰라 나 한글자도 몰라 형 거 한번 들어요 힌트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든과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이거 아니야? 모두가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 조용히 조용히 해봐 모두가 아름다운 정다운 아름답고 정답은 얘기 정겨운 아이가? 정다운 정다운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수박용신 자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모두가 이뻐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내가 아름답rain 진짜 다 쓰고 싶다 진짜 꾸보로 보내주고 싶다 저 형은 꼴등이 된 사람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진으셨던 추억의 검정거북식 아빠 엄마도 엄마 아빠 너 엄마부터 나와야지 아니 엄마 아빠 형아 엄마 아빠 근데 틀라도 괜찮아 뭐 어려운 거 다시 잘하면 되지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너 꼴등이란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진짜 가십시오 지금 얘가 나를 꼴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호비 형이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윤아 오케이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방금 실수한 거 같아도 그런 수가 있어 자 램봉 왔다 자 갑시다 형아 해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거북식 야 야 야 야 다행이네 침착하게 안 돼 침착하게 냉동하지마 갑시다 잠깐만 내 거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성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형 아니야? 너 그한테는 얘기 해 꿈 같은 얘기 형 아니야? 너 그한테는 얘기 해 깜짝아 꿈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거북식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지 못할 이야기 정자운 얘기 도대체 공정거북식 예 예 예 예 이제는 지나 버릴 틀어 틀어 꿈 같은 이야기 아하 아하 야 세 번 더 못하자 원 좋아했고 사랑 좋아했고 워만 좋아했지 마요 워만 좋아했지 마요 고 고 고 야 내 거 뭐냐? 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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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좋은 날씨 오케이 지는 지는 사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가운 내기 아닌가 보다 정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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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다! 이제 될 것 같아 렛츠고! 5, 6, 지난 시절 지난 시절 다 씨는 오지 않지만 지난 시절 다 씨 지난 시절을 계속 까먹어요? 나 가사 진짜 못해요 지난 시절 형 래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 이거 있었나 보다 오, 진 그것도 가사로 쳐요? 오, 진 오, 진 오, 진 오케이 정가우! 정가우! 3분 전에 형, 오는 신경 쓰지 말고 지난 시절은 그래 박자가 진영 바로 들어갑니다 좋아 오, 아래 아래 형! 얘가 X인데 얘가 하지 말라고 해 오케이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나 오늘도 거기를 숙여 윤기야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윤기야 꿈 같은 이야기 듣고 싶어 걍 이게 ли프! C'mon! 컴온 찐 준비 찐 준비 오, 신의신의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정다운 얘기 꽃 같은 이야기 꽁자고 원이 공 같은 이야기 꽁자고 원이 예예 예예 예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끝났다.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오늘 달방 노래에 맞는 도전 50곡입니다. 도전 50곡?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천국. 예전 5곡 좋게 말할 때 예전 5곡 예전 4곡 예전 5곡 사는 외국에 대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와, 이는 상탈에 압도가 변하는 것 같아. 해 보자. 해 보자. 오케. 사는 Southwest 사는 좋은지, 사실은 영상을 본다. 강의야. 연상 142번. 메탈이 나온 것 같은데? 와 뭐야. 가려질 거야. 잠깐만. 매번 상처받고 집 밟혀도 never 나도 상처를 지배하도록 할수록 힘들어 놓고 싶은데 너 손은 꽉 옮겨진 채 진짜 최근에 불렀어.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야 정국이가 잘하는데. 잘하지.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너가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귀를 막고. 캄캄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일 1년 내내. 범호하는 내 응원을 존좌기를 잡은 제스페러.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다니는 왔어. 그녀와 떠나간다니는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왜였다고? 이거 어떻게 하노? 심장리 여러분들 최고 어떤 사람. 그리 일본이 최고 사람 사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죽어내죠.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포기 이렇게 하면 돼요. 나 되게 미쳤다. 근데 어떻게 보였어? 난 다 못해왔는데.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에 골라. 자 43번. 바람경. 아 또 오라. 아 또 어떻게 보였다는 거야. 아 남준아 가자. 아 남준아 가자. 갓나올.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갓나올. 갓나올.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오 간드러져. 간드러져. 오 간드러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의.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애하 애하 내 애하 내 숨 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쳐 지날 때 그 곳을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늦은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감정, 감정 우리의 맘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그 영원한 약속되네 우리의 희망 왜냐 아 보자 와, 이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미쳤습니다 이거 남진 기억이다 듣고 울었다 어? 이렇게 실패해? 20이잖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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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진아, 이 감정 진짜 쩔는데? 남진아, 번호 골라주세요, 번호.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복싱을 써버렸어? 일사이고 채용을 많이 해서 본 겁쟁이? 나는 겁쟁이 뵙니다! 겁쟁이 뵙니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아, 잠시만. 처음에 뭐지? 겁쟁이 문득 명곡이죠? 미안합니다. 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고장 나를 사랑해. 아직 우리 시절을 집에 있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저 노래 하나면 사실 어? 우리가 딱 이 짠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영취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어 봐도 눈을 더 크게 두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 줘요 날 불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 줘. 응응. 나는 겁쟁이랍니다. 괜찮. 아, 이거 하네.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 겁쟁. 넘겼다. 오케이. 오케이. 저 27번 하겠습니다. 치승진다. 이거 뭐야? 노래 진짜 누가 선거 캠프 진짜. 그래? 너 하나도 좋아해. 치승진아, 뭐 노래야?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전람회. 전람회, 전람회.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는 뭔데? 이 노래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이거 무조건 알아. 아, 나 안 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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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난 취했는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하지는 마 하지만 꼭 오늘 밤에 오, 가사 안 보고 그럽니다. 아, 나 안 봤어. 해야 할 말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 기회하는 말이라 생각이든 마 언제나 내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오, 슬픈 나의 말이 추원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 아침이 밝아 널 다시 한번 다시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단 말일게 태형 태형이 방금 고작 오, 508 태형이 아까 점수 다 까먹어 여기서 다 올릴 수 있어 태형이 1등 아는 노래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것 여러분, 하지만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2등이 좋은 것이었다 2등이 2번 2 네 네. 야세호가 좋아하시는 분? 이거 진이 진. 진이 형 좋아하지 않아? 자, 진이 형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아, 아. 이거 다 알잖아. 하얗게 피어난 얼음으로 돌아다. 최근에 진이 형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20살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때린 비로 아무 말 못 해도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좀 말해요. 벌써니까, 벌써니까. 형은 황황한다고 합니다. 야세호와. 그렇지.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감정. 아침이라는데. 아침이다 지금. 한 줄기 햇살의 몸농이다.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 만큼만 이건 클라이더스까지 들어야 돼, 안다네. 야, 목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쉽다. 아, 아쉽다. 땡.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13번. 어? 뭐야 이거. 야 윤기 형 한번 불러줘요. 윤기 형 한번 불러줘요. 윤기 형. 너무 높지 않냐 이거? 윤기 형 부르는 거 보고 싶다. 있amos. 해줄서 티민이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손에 Hola少 makes it be so nice and boring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여기 내픈 바 más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The Spectre 혼자 들어서은 춤추는 사람들 글 속에 그녀뿐 글 속에 그녀뿐 왠지 끌리는 널 찾고 싶어 저 거쳐 리뷰 90분 안에 지루었던 순간이 오늘 순간 달라져서 컴온 베이비 오래된 여인 그게 아니라 저기요! 사실은 넌 내게 똑같이 널 놀리는 그는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화장을 더 칠하고 베이비 높은 구두에 아마 하고 있을걸 연에 따라 나 그녀와 날 비교하지 말아줘 형!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진영이 뭐 야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반대로 해가지고 38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가 보여줘 어? 오케이 아 깡냄살 조용 가 조용 가 다른 노래 나왔다 조용 간다 오빠 깡냄살 오빤 강남스타일 아 매워 강남스타일 호 호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을 열균하는 비교하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로 박혀있는 여자 그로 박혀있는 너를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걸 사랑해 커피 씩기로 전해 원샷 된다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린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네가 올까 오 참 kein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왤 Olivier 뇌 오빠는 강남스타일 에웹 오오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에웹 석시레이리 오오오오 오빠는 강남스타일 오예 오예 오빠는 강남스타일 오오오오 오호 50번이에요 50번 내가 아는 노래다 하면 나왔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팀 와 이거 있어 명곡 갑니다 근데 뭐지? 처음에 뭐더라?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저 때는 참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대요 맞아 I love you 포지션 뭐 근데 요즘 저런 가품 차이 없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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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구 느낄 줄 만큼 보잘 것 없단 걸 전정구 가만 가끔씩 그 적은 이성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가자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전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속 한 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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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안 나왔습니다 실패 이건 우리가 매기죠 10점 이거 89점 나이스 오케이 그러면은 잘 불렀습니다 93점 어때요? 91점으로 하자 91점? 91점 91점 오케이 골라 세븐 세븐은 우리 노래 나왔냐? 지민아 너 해야 할 텐데 아우 노래 나왔냐 최윤욱 아니야? 스무트 나잇 버터 스무트 나잇 버터 다 SAMUTH 아우 여기 버터 나온다고? 스무트 나잇 버터 스무트 나잇 버터 스무트 나잇 버터 스무트 나잇 버터 세븐 like you're summer Yeah, make you sweat like this When I look in the mirror I meet you honey dude I got the super stars Syn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at moon, rockin' me baby No,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can stop this dream Syn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bro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 BTS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 86점 야 방탄이 방탄소년단을 불렀는데 86점? 지민아, 걱정해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 1번이요 뭐야?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차라리 다행이다를 해주시니 다행이다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요리 됐다, 이거 오랜만이다 술, 술 권하기 싫어, 이만 친구야 아, 진짜 응, 소개해줬다, 형 건강하자, 항상 야자, 야자, 야자 야, 목이 좋다 잘 되는 거, 목이 좋고 이제 뭐해라 밥도 먹자 먹어요, 이거 뭔데, 누구 먹어 가자 나 찐 거 아니다 찐 거 아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딱히 있는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그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로 나서고 멀기만 한지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빛을 거름내려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거름내려 빛을 거름내려 빛을 거름내려 친구야 좋았다 친구야 많이 계신 거 아니다 야 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소내냐 마이크가 문제 아니야? 빨리 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소내냐 자 역대 최종점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8번 8번 틀겠습니다 2 옛날 거네 와 이건 솔직히 다 같이 부르다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근데 이거는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아 잘 불러야 돼 아니 그럼 어색이 똑같은 거 아니야 어색이 똑같은 거 아니야 어색이 똑같은 거 저 푸른 바다 끝까지 저 푸른 바다 끝까지 에이 말을 달리며 에이 소그름 같은 위가 더 있고 사막에 내 낙타 많이 가는 길 어색 어수한 사람 내 길이 되어 여워줄 거야 날기나보니까 손에 이긴 기타 잘 먹었어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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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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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역시 다 같이 보여야 해. 오케이. 어 2등 면제 어 궁금하다 이동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있을 걸 패밀딩션으로 솔직히 뒹띔 등때문에서 나온 거거든 내 사랑이 되겠으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 자, 같이 이게 벌칙을 정리하면 같이 그 월드타워 가서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밌는 거 생각했어요. 이거 아직 돌아가죠? 네.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할 사람 이거 내리죠. 좋다, 좋다, 좋다. 형 제외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자신이 내가 한 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없어? 지금 다른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태형 씨부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못 이겨냈습니다. 맞아요.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답은 얘기 정답은 얘기 꿈같은 얘기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사실 이제 팬미팅 때 점플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어, 어떻게 보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루트탑 깍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는 말은 아니. 오케이 라는 뜻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하면 무서워요. 높은데 별로 안전한 거 아니지? 솔직하십니까?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 두런 떠돌면서 그냥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네.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자, 이제 뒤로 가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어. 네. 정하셨습니까? 글을 정했습니다. 오케이, 네. 떨리네요. 네. 정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이런 선택.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아,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여기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내 사랑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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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비로 청각빛을 갖는다고 나는 내 미래를 봤어. 아, 진짜? 이렇게 된 걸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카메라가 다 어떠셨나요? 보시는 팬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가서 2000년대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대 때 그래, 2000년대 초중반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형 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가 볼까요? 예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 와보는게 서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좋아요. 좋겠네, 완전히. 아, 끝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니, 이제 한 시간 있는데요, 형. 네?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 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정말요?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아, 나는 오히려 막 좀 생기고 없네.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네. 슬슬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미있는 체험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분 신뢰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서 앞이 나냐?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우, 무서울 것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 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예. 아, 예.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 조칭, 조칭, 조칭. 아니,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갈게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예,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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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천천히 가세요, 형.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오세요,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으아, 자. 으아, 자.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앞서 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일단,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자, 여기 다시 쉬어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마지막 스페이스.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건너요, 건너요. 오케이.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눈 뜨셔도 돼요. 와, 여기 올라오셨어요. 우와. 뭔가 이거 되게,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뭔가 되게 약간 현실은 없는데?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 번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어제만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걸지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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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는 거 같아. 뭔가 게임 보는 거 같아. 우와, 진짜. 나는 오히려 우리 그때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그게 훨씬 더 컸어 아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높아서 한 시간에 없어 여기 국대기니까 여기 한 500, 한 2, 30m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가 541m 지점이고요 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와 진짜 남산 털을 이렇게 이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주경기장 공연하고 싶다 저기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 근데 잠시 주경기장 여기서 볼 때도 조그만하네 공연하고 싶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 해볼 건데요 액티비티가 남았어 팔 벌려 높은 딜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 벌려 높은 딜기를 한다고? 팔 벌려 높은 딜기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우리 팔 벌려 높은 딜기를 채우고 10번 10번 정도 해볼 거고요 그럼요 저의 궁극료린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10번 마지막 고 없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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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정말 근데 솔직히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팔 벌려 뛰기가 좀 빡세기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저희 챌린지 할까 하나 셋 하나 셋 셋 넷 근데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죠 네? 안 무서웠는데? 그리고 이제 자식이 끝까지 끝내셨고 저희 덩어로왕사 메시면서 더 무서워할게요 자, 덩어로왕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가야만 들어가자 어디야 어디 해야돼 나가 오오오오옹 왠이 하나 다가가기 let me know just talk is chill I'm gonna talk to you I'm gonna find that you're gonna be get it Let's go!